영문도 모른 채 낯선 공간에서 눈을 뜬 조 그는 글로벌 기업 멜러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중간 관리자였는데요 이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난감한 상황을 벗어나려 탈출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며 고심에 빠진 이때 인기척을 듣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안정을 되찾자 그는 회사에서 제공된 부실한 식단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 순간 일방적인 말만 하고 사라진 오리 모습에 당황한 조 시도 아, 아, 아... 아, 그가 discuss... 아, 그가 계속... 너가 한참이 안 돼? 어? 뭐지? 저 이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이름이 안 돼? 왜 이렇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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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사람은 누구? 이거 마치 팩크립 박사님, 형님. 수업을 기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날 밤 그는 또 다른 수감자의 비명소리에 눈을 뜨게 되죠. 그는 또 다른 수감자의 비명이 되죠.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놓자 답답한 마음에 자리를 나서는 이때 죽은 사람의 흔적을 보게 되고 대기억 멜로디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될 때쯤 또다시 오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간 일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의 최소한 최소한 노력을 통해 보겠습니다 뇌의 고위에 대하여 일은 10일 전까지 일어나고 일어나자 10일 전까지 일어나고 일어난 일을 지지하는 직업은 직업을 지지하는 단순히 한 번씩을 한 후에 집중한 지지하는 직업이 일을 해야 할 때 다양한 직업은 일을 지지하여 일을 받을 때 일을 지지하는 일을 받을 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게임을 해야만 했던 조 별다른 방도가 없었던 그는 희망을 갖고 맷돌을 밀기 시작하지만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자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시도한 결과 마침내 목표에 달성하게 됩니다. 다음 날 영문도 모른 채 또다시 맷돌을 돌리는 반복된 하루가 시작되며 초가 달성으로 오리에게 인정을 받게 되지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뱃소리가 울리자 당연하듯 맷돌로 향하는 조 임신한 아내 걱정에 집에 돌아갈 날만을 생각하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결과 지속적인 성과 달성으로 존은 샤워라는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기를 부리며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다시 맷돌을 돌리는 조 앞으로 태어날 아이 생각에 온 힘을 쏟은 결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부정적인 결과에 낙담을 하게 되고 다음날 자신의 놀라운 성과를 기념하여 선물로 펜을 받게 되지만 조롱하는 듯한 불쾌한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자 설상가상으로 감당하기 힘든 목표치를 부여받는데요 예전의 역대급을 기증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례가 함께 들어간 어떤 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총리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힌 그는 결국 좌절을 하게 됩니다. 판단착오와 독단적인 행동으로 수감자들을 위기로 몰고 간 조 오리는 무기력한 그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임신한 그의 아내 케이트를 이곳으로 데려오려 하는데요. 결국 미션에 실패한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며 다음날 아내를 위해 영혼까지 가려넣는 초인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때 환영을 보게 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침내 목표치를 달성하는 기적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다음날 출산한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자 감격에 복받쳐 오여려라는 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그는 이곳을 탈출하기로 결심하죠. 다행히도 다행히도 전수감자 엘릭스의 탈출 방법을 알게 되며 이내 탈출 흔적이 있는 벽면을 발견하는데 그는 관리자의 눈을 피해 쓸모없다 생각한 펜을 이용하여 벽을 파내기 시작하고 결심한 듯 비좁은 그 속으로 머물러 탈출을 눈앞에 둔 이때 누군가의 공격으로 결국 처음 눈을 뜬 그곳에서 다시 깨어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는 이곳에 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상황을 반려시킬 만한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낸 조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며 마침내 조의 리더십으로 모두가 하나의 뜻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또한 다시금 여유를 찾게 되지만 오리의 설명을 듣고 나자 살기 위해 다시 개별 행동을 제작하는 사람들 별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그 또한 뒤늦게 작업을 시작하죠. 벌칙을 받는 사람이 비명소리와 함께 그렇게 하루를 보내며 다음날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은 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때 인기척을 듣게 되고 조는 어떠한 대꾸도 없는 인사부 사람들을 보게 되며 이내 자신을 처벌하러 온 교도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야 Joe I love my job but there is nothing nothing I love more than a termination 12 witnesses to each termination and everyone is part of the Mallard family what is it with you management types? maybe Mallard will level me up they might even move me to Mallard Crossings 사랑하는 가족을 언급하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지만 이내 이성을 찾게 되며 이때 실험에서 깨어난 조 사실 이 모든 것은 조가 평소 중간관리직에서 승진의 어려움을 겪자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스스로 지원하여 벌어진 일들이었죠. 아직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하며 오리를 마주하자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고 순간 망설이지만 결국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고심에 빠진 조 아내와 통화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 midday call who died? call you and tell you I love you 10 years you've been at this job and you have never called me during work long and interesting day oh my goodness JJ's kicking he recognizes your voice oh that's so sweet all right baby I'll call you I'll see you later I'll be home late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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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m gonna burn this motherfucker down this motherfucker down and I love you